시청자 여러분, 이 소름사파리 7시표 끊어놨는데 6시 50분쯤 그냥 옆으로 오면 되네요 여기가 지금 이거 이렇게 넣어도 된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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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문도 그냥 사람입니다. 여긴 안전하니까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했어요. 확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가! 자, 여러분들은 모두 제가 준비한 버스에 탑승하시겠습니다. 올라가세요. 계단 있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계단 있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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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군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빌리 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러드시티로 통하는 모든 도로가 완전 봉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평소 통제구역인 군사지대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는 군인들이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계시면 금방 안전지대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혹시 탑승 과정에서 일행분들과 떨어지셨더라도 나가서 만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러드시티에 장별 인사하십시오. 안녕! 새롭게 해외기 출하십시오. 빨리 패션. 이리와 함께!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그럴부인 여기는 7호 차량. 알았다. 밖에서 보자. 흥믄. 승리야! 승리야! 이거 조사! 조사! 뭐야! 승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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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요 앉아요! 아무래도 뒤에 촬영이 모두 다한거 같아요 이게 마지막 벌출차량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만큼은 무사히 안전지대까지 무시했습니다. 혹시 좀비가 보이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저기 있습니까? 네. 좋아요. 왜요 왜요 왜요? 저기 여기 원래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늘 부초를 서야하는 지역인데.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들 불안하게 하지 말고 안 자요. 우리는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앞에 가는 차량이에요. 여러분들 좀 보세요. 좀비들이 접수하는 것 같아요. 뒤에 차량도 가겠다면서요. 앞뒤로 좀비가 가득합니다. 어깨가 발전하지 않아요. 잠시만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생각 있습니까? 없어요. 좋은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자. 어깨서 끌려. 기사님 잠시만 보내주겠습니다.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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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찍는 중 아니... 손... 위험해 깔잔 모자야 뭐야? 뭐야 정신 뭐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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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7호 차량 군사지역이 모두 좀비에게 점령당했다. 하지만 우리는 출구를 향해 계속 전진하겠다 모범 혹시 좀비가 보이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아 저기 좀비 잘못봤어 잘못봤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요 저기 차량이 서있습니다. 사로관한 것 같아요 저거 연구소 차량이에요 거기에 더 많은 백신들이 있을거야 내려와서 가져와야해요 아니 내린다니 미쳤습니까 아니요 아니 우리가 죽어요 저희들 여러분들 지금 지금 신문으로 맞으려 손 넘어죽겠습니다 상실 나오세요 기다려 저장들 해야 되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우리라도 살아야지 못하나 고마워 어쩔 수 있어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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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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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정말 잘한다, 하나, 하나. 정말! 아,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나 나 내 말해. 이제 나이가 저 수리에 있는 거 있어요. 나자서니까. الحال아영! 그러지 못한다고 해. 아, 저 Nevada! 기효나리야.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세요. 소리만 내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어느정도 안전지역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는 치료차량 출구 개방하기 좋아합니다. 바깥엔 좀비를 가득해 오픈이 어렵습니다. 이게 마지막 탈출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비 바이러스 백신이 있습니다. 핵심 차량은 석격을 당했는듯. 알겠습니다. 쪽문을 열어드릴테니 버스를 버리고 조심히 타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열면 준비가 바깥으로 나와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쪽문을 열어줄테니 버스를 버리고 걸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소지품 챙기고 내일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은 소리를 쉽게 말려갑니다. 모두 다같이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하차하겠습니다. 기사님 문 열어주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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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피아노.. 생존 신고도 나가세! 생존 신고는 나가세! 2부에서 계속 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은 2019년 보라사파리를 무사히 탈출하셨습니다. 박수완성! 나가시기 전에 몇가지 확인만 할게요. 진행과정 중에서 혹시 타치신 분 계신가요? 마음이요. 나가서 치유하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휴대폰이나 지갑, 소지폰 잃어버리신 거 있나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연구원님과 저에게도 박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가시는 분은 이쪽이고요. 그럼 안녕!